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전세계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돈복이 많은 새티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새티를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점을 보면서 또 주변사람 모든사람을 보면서 띠를 좀 골라본거구요 말띠 닭띠 호랑이띠 말띠가 대부분 돈이 많아요 돈복이 많아요 그리고 닭띠가 생각보다 고생 않고 돈을 많이 벌어요 말띠가 안정의 닭띠가 그 다음에 호랑이띠는 뭐냐면 계속 돈복이 많은 건 아닌데 한 철 묶어서 목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띠예요 그래서 제가 볼게요 돈복이 많은 새티를 본다면 말띠 말띠는 흥행을 잘한다 흥행을 잘한 것 같아 그리고 똑똑하다 말띠가 똑똑해요 사람들이 저한테도 똑똑하다 근데 말티가 재주가 많아요 말티가 그 다음에 뛰어난 어떤 게 있어요 말티들이 뛰어나게 뭔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뛰어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말티들은 이렇게 한번 뭔가 흥행을 하면 끝까지 도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하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세 개 하고 계속 연달아 둘달아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 이렇게 잘해 그리고 저는 해퍼 저는 잘 해퍼 근데 말티들이 되게 알뜰한 사람은 엄청 알뜰해요 천원, 이천원, 삼천원 이렇게 먹어주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티들이 말숨씨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뛰어난 게 뭐냐면 좀 구질구질한 이런 것들을 얼른 피하고 괴로운 막 이런 걸 피하고 맑은 이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좋은 기운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사방간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잘났네 잘났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있고 말티들이 또 다 좋은 건 아니고 돈복은 있는데 말티들이 좀 슬픔을 좀 갖고 있으라는 사주예요 우리가 만복이 없어요 절대 말티들은 돈복은 있어도 굉장히 슬픔을 갖고 있다 슬픔 이게 평탄한 삶이 조금 부족하다 그 대신 배우자 있잖아요 배우자 생각보다도 배우자를 잘 만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이 받쳐주다 보니 돈의 투자성도 있고 지가 알아서 잘 알은 것 없이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 돈이 뭉칫돈이 되는 거고요 대신 말티들은 투자성이 없어요 생각보다 어디다 돈을 목돈을 해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건지는 운이 없다고요 말티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흥행한다고 흥행은 뭐냐면 지가 직장을 다니든 뭐든 거기서 성공을 하고 거기서 성공을 하고 엄청나게 거기서 배우자를 만나봐 그 흥행이 뭐야 이런 식으로 흥행을 잘 해가지고 생각보다도 돈을 줄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예옥 같은 금전을 벌 수 있는 운이 있어 대신 뭔가 집을 사서 뭔가 뭘 해서 돈을 버는 운은 좀 작아요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작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대부분 제주로 이렇게 또 아이디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도 돈을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했다 대박나는 거야 장사를 했다 대박나는 거야 제가 보살님 하기 전에 장사를 15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실패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나름대로 그게 흥행인지 뭐예요 나름대로 그 생각에 돈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장사한다는 거를 내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 당시부터 무당끼가 있었는지 생활 한복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날씬하잖아 머리 길이잖아 얼마나 이쁘게 하면서 돈 벌려다니니까 아니 나는 여기 병원 의사선생님들이 우리 가게 줄 썼어 그래서 내가 거리금 잘 좀 받고 넘겨갖고 왔잖아 나 병원 가면 화장실이 다 달아 그 정도로 흥행발이 있다고요 흥행발 근데 제가 그니까 그거는 머리를 쓴 거잖아요 아 내가 누구도 뭘로 장사를 못하는데 내가 특이하게 하려면 뭐할까 돈도 없으니까 동네문 가서 그냥 하나 옷 입고 그냥 그 뭐야 그 생활 한복 입고 특이하잖아요 생활 한복 입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하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대박을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메뉴판 넣고 맨날 도망가는 게 특징이에요 수줍해서 말지 못하는데 제가 거기서 성공을 했다고요 엄청요 저 집도 없었어요 아예 땡긴 한 푼 없었어요 빈 몇 푼 얻어가지고 그걸로 내 동생이 망하면 갚지 말고 벌면 갚으래 그래서 안 한다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니 바보같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벌려고 하니까 다 죽어가는 가게를 사가지고 내가 생활한복을 딱 하나 사 입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이뻤거든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잘 남겨보이냐 이 이미지를 하나 살리자 그래서 남들이 아무래도 생활한복을 쫙 입고 머리가 길었잖아요 쫙 묶고 이렇게 가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들이 있잖아 천연기념물이 장사한대 나도로 왜 말도 못하냐 와서 말도 못하는데 장사했다면 믿겠냐고요 안 믿겠죠 왜 천연기념물이 장사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그냥 인천의사 다 벌려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집을 샀습니다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어 그런게 필요하다면 나한테 물을거야 원래 말티들이 그 흥행을 잘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그 칵테일을 좀 팔아봤거든요 커피첩 하면서 근데 칵테일을 못 만들잖아요 그럼 폼을 좀 잡아야 되잖아 그럼 백화점 가서 책을 사다가 그거를 보고 아 그 앞에서 그냥 폼 잡고 흔들기만 하는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손님들이 다 달래 한잔에 7천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냐고 아니 근데 사람들은 꼭 그래 꼭 격식을 가보려고 꼭 어디 가면 뭐를 따야된다고 자기 좀 따야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거 안 땄어요 그냥 백화점 가서 책 사갖고요 그냥 폼만 잡아도요 사람들이 다 잘만 먹어요 무슨 바르스타를 따야되니 뭐이니 뭐 그거 다 개똥철학이야 다 머리쓰기 달렸고 달랠기 달렸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하다 보니까 보살로서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또 응용을 했어요 보살이 됐을 때 거기서 성공했으니까 어 저는 시간나는대로 한복을 입고 동네 팔방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니까 사람들이 저 보살님 뭐여 어디있어 그래 보살님들이 안하는 사람이 온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집은 손님 없을까 걱정은 안했어 나 나름대로 머리를 쓴거라니까 그때는 동영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복을 이쁘게 입어요 화려하게 싼거 그거 입고 틈만 나면 돌아다녀 다 제가 다운 식당에 뭐고 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 안해 내가 딸낭으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말하게 해 그러면 좀 있으면 손님 다 쏟아져 근데 그 사람들이 단순한 거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못 찾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거하게 근사하게 뭔가 멋지게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띠들이 흥행을 잘하고 특별히 아이디가 있고 하다보니 돈을 벌어 근데 제가 주변을 다 봐도 똑같아요 근데 닭디들을 제가 보면요 닭디들은 일고생을 안합니다 근데 닭디도 나름이죠 개똥철학 같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닭디들은 그집니다 지금 어 남자나 잘 만나야 되는데 남자도 못 만납니다 그쵸?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닭디들이 돈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있어요 닭디들이 보면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 못하는 거를 닭디들도 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생각보다도 잘해요 그래서 금전철학도 아주 좋아요 닭디들은 우리들하고 또 틀려요 우리들은 막 펑펑 쓸 때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닭디들은요 어쩌면 저렇게도 금전관리를 저렇게도 잘할까 어쩜 저렇게도 짤까 어 근데 보면은 돈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정말 돈을 그러면 다 정신이 달라 다르다고 옷 한가지를 막 생각보다 생각 없이 안 입어 어? 근데 옷이 되게 많아 보여 그쵸? 그게 진짜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아 닭디들이 생각보다도 사람을 많이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요즘에 우리는 돈이 다 아 사람이 돈입니다 아니 나도 누가 누구를 소개를 데리고 오면 벌지 오실만 원 근데 그거 체면만 생각하니라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쵸? 저는 요즘에는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가 노화가 돼가지고 체력이 딱 여기로 그래서 그게 전에는 하면 좋죠 그쵸? 근데 사실 모든 거는요 이렇게 여기저기 길을 열어놔야 돼요 어느 딱 하나만 입으면 안 되고 돈이 들어올 구멍을 다 열어놔야 된다고 여기저기 모두 다 돈이야 나하고 친한 사람도 돈이고 모두 돈 어? 그쵸? 근데 그거를 못하는 닭디도 있잖아요 그쵸? 상황을 바꾸셔야 하고 닭디들은 어디가 태어날 때부터 신의 가물이 세기 때문에 마음만 잘 먹으면 돈을 잘 이렇게 뭉치는 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닭디들이 또 집값만 알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줬다가도 놔버리는 거야 그쵸? 근데 평균적으로 하늘에서 이들은 포도송이처럼 돈을 줬어요 내가 그 돈을 포도송이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 따먹어야 돼 열매를 또 열게 해야 돼 그쵸? 이 닭디들이 이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주면은 여기서 또 열매를 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열게 하지를 못하고 어? 지 한입 다 먹고 그냥 치다만 보는 거야 이래서 부자가 안 된다고 그쵸? 그래서 약간 닭디들이 그런 게 있어 왜냐면 자기를 오픈 다 안 해 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철조망인데 이래서 애들이 돈 아까 그랬잖아 하늘에서 포도 한 송이 줬으면 여기서 다시 열매를 열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열어 그러다가 갑자기 막 포도송이가 이따만 해도 그러면은 부자로 살겠죠 어? 닭디들이 그런 운이 있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열심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자 호랑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랑이들이 못 배우고 못 갖고 다 이따젓다 할 필요 없어 어? 진짜 조상님들이 호랑이들이 막 이뻐해갖고 어? 뭐를 맞먹으면은 다 너가 자라고 돈을 막 준단 말이야 근데 이 마음가짐이 이렇게 호랑이들이 조금 틀어질 때가 있어 사람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지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막 도망가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내가 철저하게 그거를 한다면 어? 내가 많은 돈을 항아리에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호랑이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한때는 성공했다 이 말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속 성공한게 아니라 한때는 성공했을 때 묵칫돈을 잡아놔 이 묵칫돈으로 큰돈을 막 만드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되게 호랑이들이 좀 이기적인게 좀 있어요 되게 나만 알고 어? 그러나 그런걸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버려버리고 호랑이들은 조상님만 조금 대우를 많이 해주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큰 돈을 벌어서 노후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호랑이들이 보면은 굉장히 잔여름 가슴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잔여름 가슴을 뭘로 채우냐 사내를 채워야 되고 또 여성을 채워야 되고 어? 이런거에 돈을 많이 낭비해 버릴 수 있는 그런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불타는 마음이 딱 묻어요 왜냐면 호랑이들은 남녀관계에 잘 지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 생각하면서 그냥 그 길로 가다보면은 내 새끼가 나한테 왕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내 새끼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낯같이 부자가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조금 이기적인 마음을 풀어서 조사님께 조금 이렇게 숭배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다면 그래도 종이접기 했던 것도 정말 이제는 그렇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돼서 나에게 큰 돈을 벌어서 준다는데 조상 숭배? 아내? 어쨌든 부모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